고려의 양규 장군은 고려 중기의 무신으로 제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입니다. 목종 시대에 형분왕중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1010년에는 흥화진을 지키며 거란의 항복 제안을 거절하고 거란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화진에서 7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통주까지 와 1,000명의 군사를 수습했으며 밤중에 곽주로 잠입하여 거란 병사들을 급습하고 남녀 7,000명을 통주로 옮겼습니다. 1011년에는 거란군이 철수하는 도중 거란군을 기습해 2,000명을 죽이고 포로 2,0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성령에서는 거란군 2,500명을 베고 포로 1,000명을 구출하는 등 여러 차례 거란군을 기습해 적 6,500명을 죽이고 포로가 된 백성 3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김숙흥과 함께 거란 성종이 이끄는 주력 부대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공부상서에 추중되었습니다.